안녕하세요. 이슈 유튜버 방구석TV입니다. 현재 인기리에 방영중인 KBS 사극 태종이방원에서 이성계 역을 맡은 배우 김영철이 낙마하는 장면을 연출했는데 동물학대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태종이방원에서 말이 바닥으로 아찔하게 꼬꾸라지는 장면이 여과 없이 방송되었죠. 드라마 방영 당시 뭔가 어색한 데다가 상당히 위험해 보여서 시청자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백문이 불혈견 논란의 장면 보고 가실게요. 보시는 것처럼 김영철이 말을 타고 산속을 달리다가 무언가에 걸려 고꾸라지며 말에서 떨어집니다. 근데 달리던 말의 몸체가 90도가량 뒤집히며 머리부터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모습이죠. 이를 본 한 시청자가 KBS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이방원 7화에 나왔던 이성계 낙마신 말 살아있나요? 이성계 낙마신에서 말 모가지가 땅에 완전히 꽂히던데요. 혹시 앞다리 묶고 촬영하신 건가요? 시청자의 말처럼 사진을 다시 봐도 이건 말의 부상 따위가 문제가 아니죠. 생명이 오락가락할 수도 있는 극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청원으로 인해서 태종 이방원 낙마신이 크게 화제가 되었고 동물자유연대는 메이킹 필름을 공개하며 논란에 기름을 들이붓습니다. 영상 보고 올게요. 옆모습이 아니라 앞에서 보니까 말과 스턴트맨이 더 살발하게 고꾸라지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말의 다리에는 하얀색 줄이 묶여있는 것으로 보이죠. 다시 말해서 촬영진이 고의적으로 말의 발목을 낚아채서 자빠트렸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제 생각을 말씀드려볼게요. 이성계 낙마신을 촬영할 때 과연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요즘 CG 기술도 좋아지고 모형 사용 등 촬영 기술이 나날이 발전되고 있음에도 굳이 저렇게 말을 딱딱한 바닥에 고의로 머리부터 자빠트렸어야 됐나? 이 말입니다. 물론 CG나 모형을 만들기에는 제작진 예산이 좀 빡빡할 수도 있었겠죠. CG로는 어색해 보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작진에게 변명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다른 방법으로 이성계를 낙마시켜도 됐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스턴트맨이 떨어지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낙마하는 방법도 있었을 테고 이렇게 자빠지는 방법도 있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누가 봐도 다 똑같은 낙마인데 굳이 말 머리부터 90도로 꺾이게끔 고의로 연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제작진은 저따구로 위험하게 촬영을 했는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성계의 역사에서 낙마가 굉장히 중요한 에피소드죠. 이성계가 낙마로 인해 몸져 누우면서 공양왕에게 이성계 일파가 유배도 당하고 정몽주도 병문안을 핑계로 이성계를 살피러 갔다가 이방원한테 죽임을 당하며 역사가 크게 바뀌었으니까요. 따라서 이성계의 낙마신이 앞으로 드라마 전개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기에 제작진은 아마도 이 장면을 좀 힘을 줘서 촬영하고 싶었나 봅니다. 이 정도로 개빡시게 자빠져줘야 이성계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는 걸 거야. 뭐 이딴 생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성계의 낙마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이라는 점과 말의 다리에 와이어를 붙고 머리부터 90도로 위험하게 자빠트리는 것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말을 저렇게 자빠트린다고 시청률이 20%가 더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옆으로 낙마시켜서 말이 크게 다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굳이 저렇게 90도로 말한테 툼스톤 파일 드라이버를 찍었어야 했냐 이 말입니다. 오직 사람들의 오락을 위해 말의 생명을 고의로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도가 지나치는 것이 맞죠. 게다가 이건 말뿐만 아니라 스턴트맨에게도 상당히 위험한 장면이었습니다. 아무리 직업이 스턴트맨이라고 해도 금강불개는 아니잖아요. 제작진의 입장에서 이성계 낙마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일반인인 저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겠지만 제작진에게 이 장면은 스턴트맨에게도 말에게도 불필요하고 위험한 장면이었다는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말의 현재 상태를 공개하고 더불어 촬영 당시 장면이 담긴 원본을 공개하라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죠. 논란이 거세지자 KBS 측은 관련 내용을 제작진에 전달했고 현재 어떻게 촬영했는지 확인 중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태종 이방원 드라마의 이성계 낙마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불교는 아니지만 불필요한 살생을 할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있었나 싶습니다. CG나 모형 혹은 안전한 낙마 방법이 있음에도 저렇게 위험한 장면을 연출한 제작진은 반성하시고요. 이번 논란을 통해 촬영 시에 동물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마련되면 좋겠네요.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쓸데없이 감미로운 클로징막 듣고 가시죠. 욕심도 없어요 바라지도 않아요 시청해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 구독해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 줄 알아요 바라지도 않아요 시청해주신 신Еido 시청해주신 신Еido